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불의함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18절부터 23절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이 하나님께서는 직접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셨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습과 경건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 진노를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망한 생각과 어두운 마음을 가져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10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32절 인간의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움과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머무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무뎌지고 삶의 기준인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만 쫓으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잊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쫓는 주님께 합당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